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생긴 인풋값을 주면 실행할 때마다 클릭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하려면 또 귀찮아요. 이게 사용자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Eclipse에 여러분이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정의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 있죠? 더하기 버튼을 제가 한번 클릭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이 실행하는 클래스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을 세부적으로 세팅하기 전에 실행을 한번 클릭하고 하시면 좀 편해져요. 그래야 리스트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Run Configurations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실행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Java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Java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OK Java Coin On Input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Java가 현재 열어놓은 파일을 실행시켜서 여기에 항목을 추가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메인 클래스 즉, 뭐예요? 이거죠. 이 메인 클래스를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 값을 주고 싶을 땐 여기에는 아기먼츠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입력 값을 줍니다. 자바 아파트 507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바 아파트 507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력 값이 아니라 자바 아파트 507이라고 하는 3개의 입력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만큼이 하나의 덩어리로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한 칸 띄우고요. 다시 따옴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면 15.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 있는 작은 따옴표가 하나의 그룹이니까 두 개의 값이 들어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변경한 실행에 대한 설정이 저장이 돼요. 어플라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가 뭔지를 여기다가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건 그냥 이 실행에 대한 이름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어플라이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되죠? 자, 그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예 입력 값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배우셔야겠죠. 자, 자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입력 값을 받는 방법은 이런 방식도 있지만 아주 표준적이고 중요한 방식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얘 얘가 아규먼트예요. 한국말로는 인자라고 합니다. 자, 얘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값을 잘 보시면 값이 몇 개예요? 하나 둘 둘 두 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 두 개의 값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자, 여기에 보면 AIGS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얘도 변수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변수냐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프로그램 사이에 값을 매개해준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 예,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입력한 이 아규먼트의 이 값이 AIGS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값이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이기 때문에 어... 그냥 문자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문자일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대괄호가 붙어있는 문자열은 문자열로만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는 배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이나 원리 같은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AIGS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중괄호 안에서는 AIGS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AIGS에서 첫 번째 값은 0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는 0부터 카운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1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제가 여기 17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벌레를 클릭해서 요거를 그 디버거로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자 여기에서 딱 멈춰 있구요. 그리고 요 디버거의 내용을 보면은 AIGS 누구예요? 얘죠. 얘 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번째가 아파트 507이라고 되어 있고 1번째가 15.0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요렇게 코드를 작성했더니 아이디와 브라이트의 값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의 값과 브라이트의 값이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의 테스트를 해야겠죠? 런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이 값 말고 다른 값들도 이것저것 실행을 많이 해봐야 되면 오른쪽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똑같은게 생기거든요?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부산 그리고 45 요렇게 하고 여기 있는 입력 값을 여기다가 요렇게 똑같이 적용시켜서 얘가 뭔지를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요렇게 목록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 목록을 선택해서 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이 세팅한 인자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요 목록에 추가가 되면 편하겠죠? 여기 있는 목록은 여러분이 최근에 실행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organize favorites를 클릭해보면 add를 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목록에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쪼개져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즐겨찾기를 해놓은 프로그램의 실행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렇게 입력값을 받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 여기 있는 AIGS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받는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과 그 파라미터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대괄호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쓰는 걸 통해서 입력값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Eclipse에만 해당되는 건데 Eclipse에서 여러분이 실행할 때 입력값을 줄 때는 Run Configuration을 선택해서 Arguments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값을 채우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댓글로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 보십시오.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